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8차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부지가 오늘 소개 드릴 부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초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요 토목공사도 어느 정도 돼서 평탄화 작업까지 완료되어 있는 매우 저렴한 허가 부지입니다 자 다 함께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